또 더 크게도 만들어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장면들 씬 장면 즉 이렇게 내려서 하는 장면 또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하는 장면을 마우스 하나로 제어되는 새로운 기술 방식 또 그것을 3d 공간에서 합성하는 믹싱 방식 가상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가상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다름이 성공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원격지로 프레젠테이션이 스카이프로도 갈 수 있고 행아웃으로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컴퓨터 성능만 조금만 좋은 걸로 활용하시면 여러분 더욱 부드러운 비디오 방송국을 바로 여러분 데스크탑에 만들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포인터로 이렇게 하다가 더 크게 해서 가상현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강의를 혼자서 모든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실제 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이 좀 청소가 안 돼 있는 환경이라서 실망하시겠지만 그래도 즉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때로는 비디오도 때로는 사진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더욱 자유롭게 또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에 이 스튜디오는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혁명을 전세계에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또 관심 그리고 앞으로 소중한 강의들을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